우리 한 30분 들어오면 인사드려요. 지금 한 분 들어오셨으니까, 네 분 들어오셨어, 네 분. 30분 정도, 30분. 18분. 와, 코잇, 헬로. 50분 들어오셨어요. 짠.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 했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아이씨입니다. 저희 아침에 산업 깼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수 여러분들 잘 들어가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V LIVE 켰어요. 저희는 산업 잘 끝내고 이제 리허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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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V LIVE를 한 이유 중에 한 것이 있죠? 뭐예요? 아, 그렇게 자기 20살 된다고. 그렇게. 도대체 빨리 20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빨리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얘기해가지고. 1분이라도, 1초라도 10대를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소리를 듣는 거. 근데 이제 딱 20대 되니까. 언니, 저 20살이에요. 근데 뭔가 뭐. 뭐 없네요. 아, 어떡해, 어떡해. 언니 저 20살이에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언니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저 이제 뭐 해야 되죠? 저 20살이에요. 뭐 해야 되죠? 아니, 일단 네.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별거 없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래도 10대 때 누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성인이 되면은 뭔가 못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저희 회식 같은 거 하면은 미성년자 빨리 들어가라. 그럼 저희는 빨리 자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성년자 방송에 꽤 늦은 시간 못 나오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번에 계속 KBS 가요대 축제 하는데 엔딩 무대 못 썼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이거 한 번 해볼까? 어? 좋은데? 이거 어디 있지? 되게 많아, 뭐가. 입 벌리면은 꽃 나와. 그러네. 아 싫어. 안경 쓰면 아빠 돼. 자기도 알아. 근데 우리 아빠는 동그란 안경 안 썼고. 이거 아까 누구 닮았는데? 누구? 모르겠어. V. 웹툰 같아. 원스 여러분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아침에 엄청 아침에 했잖아요. 그래서 날씨 추운데 엄청 오래 기다리시고 그래서. 슬픔 만나셨다. 왜 안 되지? 왜 안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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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안되지? 됐다. 진짜 싫어. 왜? 너무. 너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하지 마봐. 안돼 안돼. 없어지마. 안 돼. 이게 이렇게. 한 번 해봐. 이거 진짜 내 안경같은데? 너무 잘할 것 같아. 진짜 내. 진짜 내. 숙소에서의. 숙소의 지효 모습. 나 공부 잘할 것 같잖아. 개쵸하라고. 해봤어요. 이거 여기 프렌즈샵 이런 데 가면 이런 머릿지 주지 않나? 맞아. 저희 숙소에도 하나 있을걸요? 아 진짜? 재밌는 거 뭐 없을까요? 아 그때 되게 웃긴 거 있었는데 이거. 아 나 이거 잘 해보고 싶었어. 아 나 되게 자연스럽지 않아? 우리 셋 다 되게 자연스럽네? 우리 색이랑 맞아. 앞머리 괜찮지 않아? 아니야? 괜찮네. 괜찮아. 너 뮤비 때 했었잖아. 근데 저 앞머리는 좀 아니었어. 눈이 좀 위에였거든. 내가 너의 선물이야. 나도 너의 선물이야. 저 이제 끌 한 번 보아요. 그래요. 보아요. 물을 맞으면서 보아요. 우리 브이앱 출연할래? 우리 브이앱 하고 있어. 브이앱 출연해. 안녕하십니까? 신비. 여기 브이앱 하고 있어. 저 지금 너무 이상해. 왜 우리 이렇게. 예쁜 걸로 정해. 뭐야? 이게 많이 된다. 그러니까. 아 해봐. 아 해봐. 예쁜 걸로 정해. 신비야 아 해봐. 아 귀여워. 아 진짜 예쁜 거 해봐. 아 진짜 예쁜 거 해봐. 우와. 브이앱 같이 해요. 머리 바람쌌네요. 예쁜 거. 네. 저희 브이앱. 우리 브이앱 하면 나와. 예쁘지? 예쁘지? 콧밥지네. 코딱지라고요? 우와. 귀여워. 우리 이렇게 양치 똥 늘고. 청결한 여자친구. 양치 똥 늘고. 청결한 여자친구. 양치 하고 있어. 양치 하고 있어. 귀여워. 아 난 요런 웃긴 정서가 좋더라. 응. 이게 진짜 대박이라고 이거. 나 이게 너무 좋아. 아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많아. 아 충격이야. 아 충격이야. 난 너 이거 무릎으로 그러는 줄 알았어. 아 뭐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응. 하고 있는 거야. 아 몰랐어. 지금 라이브에요 라이브. 나 고르는 줄 알았어. 항상 이제 하고 있어요. 확실꾸 う. 응. 오우. 지금 양치질 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맞아요. 우리가 잡았잖아. 그라이스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여자친구 짱! 우리 자꾸 노래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노래가 나와가지고. 우리 지금도 몇 번 불렀어? 우리 장난아니야 뭐만 하면 너무 매워 만약에 떡볶이보다 너무 매우면 너무 매워 장난아니고 오늘 앙카고 갈까요? 안녕 이거 한 번만 지우고 댓글 볼까? 댓글 봐볼까? 다른 멤버들은 수정하고 있어요 나 입술 좀 발라야 될 듯 내 화장 맞아? 응 미쳤나봐 빨리 발라준다며? 빨리 발라줘 봐 언니가 해야지 너 그거 발라줘야지 발라준다며 빨리 발라줘야지 발라준다며 갑자기 왜 이렇게 부담자니 괜찮다 언니 진짜 많이 보겠다 사나 누나 생일 때 뭐 했어요? 저희 가요대 축제 네 가요대 축제를 하다가 제 생일이 끝났어요 시계를 보니 2시 반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지냈는데 봤어? 지우 언제부터 해봤어요? 지우요? 지우? 언제부터 이제? 언제부터였죠? 언제부터 예뻤죠? 애교 보여주세요 하아씨 아 2016년 끝나네요 애교 나 이제 못하겠어 아 아 나 입술 좀 바르고 오겠어 미역국 드셨어요? 아 사나 갔어 사나 언니 갔어요 입술 발라 티티 해주세요 티티 아 우리 오늘 티티 또 새로운 그걸로 했는데 맞아요 막 드레스 입고 드레스가 진짜 완전 급하게 나와가지고 어제 피팅하고 맞아요 다 어제 만들고 저희 막 입고 다시 만들고 진짜 사먹 직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언니들이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나왔을 거라고 믿고 있네요 네 말해도 돼요? 어떤 컨셉이 뭐 그런거 미정연이다 장연언니 왔어요 너 수정 받았지? 응 멋있어 나랑 사귈래? 그래 아 내 남자친구 오늘부터 1일이야 내 남자친구예요 봤지? 야 이거 생방이니까 너 진짜 다 나왔어 우리 드라마 같은 운명일 거야 둘이 남자친구야 여러분 기다리셨죠? 안녕 나 입술 안 봤어 야 어머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멋있어 멋있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 왕눈이 언니 청청 청청 패션 타종이랑 전추견자 동사때문에 한 명만 네 한 명이 리더지호 당첨 당첨 너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아 그건 때문에 알구나 그게 진짜 작년이야 작년 가야 되잖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아 뭐였지? 김정정 선배님 아 뭐였지 이거? 기왕님 이거 뭐였지 노래? 몇 분 했어? 10분?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10분 했네 지호 언니 가요 하피 뉴 이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났어? 아니 이 영상을 갔다 올게요 빨리 갔다 와요 리더지호님 이거요? 이거 그냥 영상 찍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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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철 우리 사랑하는 진철오빠 우리 사랑하는 찰오빠 아빠 어디에요? 여기는 가요대제전 제가 일산인가요? 상암 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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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입니다 여러분 산하 목소리 너무 귀엽다 왜 저는요? 산하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 저는요? 다연이요? 저는 안 귀여워요 아 근데 진짜 왜 진짜 진짜 다연이 이제 곧 있으면 성인 된다고 네 아주 그래서 10대의 마지막을 양갈래 머리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 아까 10대의 마지막을 사진으로 남겨야 된다고 셀카를 아유 그러면서 20대 되자마자 나 20살 됐으니까 사진 찍어야 해 이러면서 찍는데 또 찍어야죠 정소리에 막 이제 하면은 아까도 출연했어요 아 진짜요? 출연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출연합니다 안 좋아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인데 저녁이 여자친구 나 다 다스릴래 나 다 다스릴래 오 좋아좋아 나도 내꺼지러워 이제 뭐해요 저희 이제 양치하고 와서요 아 밥 드셨구나 주변을 아 빨리 빨리 주변을 수상하러 가세요 안녕 저희는 이만 바이바이 이수수정수 예이 아 우리 오늘 무대 하는거 아나? 응 어 이거 무대 상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저희가 오프닝 때 짠 하고 나올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봐야되요 가요 대제전을 제가 오프닝부터 나오니까 처음부터 이게 본방사수 아시죠? 본방사수 안하시면 후회하실거에요 지효 어디있음? 지효 지금 리허설 하러갔어요 리허설 하러갔어요 팀당 한 명 이렇게 가야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지효기 지효기 몇 시에 들어 8시 55분 생방입니다 네 여러분 8시 55분 생방이고요 아 그리고 아까 산업 때 우리 원스 팬여러분들 너무 엄청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엄청 놀랬어요 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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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네 라고 대답 들었어요 네 네 600분이 오셨어요 우리 원스 팬여러분들 700분 아니에요? 댓글에 600명 아니야 1000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600분만 들어오신 거 아니야? 그치 그런거지 우리 400분 우리 원스 팬여러분들 못 들어오신 400분 원스 팬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추우신데요 진짜 그리고 민아 어디서 민아 수정 수정중이에요 원스 팬여러분들 모든 원스 팬여러분들 저번에 모모언니가 원스 팬여러분들을 원숭이라고 맞으시고 아니 계속 올라오는거에요 아 그게 원즈하고 했는데 계속 이게 들렸나보다 그치 어 걸어다니는 인형? 어 걸어다니는 인형? 인형이 왜 걸어다니지? bly 아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알 수 없어 알았어 얼굴만 오케이 오케이 얼굴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쁘다! 아이고 예쁘라 안녕 향상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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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스 짱 오케이, 이걸 줬다 오케이 근데 우리 왜 세로로 했어요? 그러게요 옆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왔다 원스 분들은 또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꺾여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꺾여보아요 뭔가 이거 스티커 사진 찍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응 스티커 사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나 왜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나 잡아야 될 사람 사줬어요 알죠 인상을 가리기 위해? 저 오늘 특별한 무대가 있거든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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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치하고 와가지고 제가 여자친구 갖고 왔어요 반가워요 뭐하다 왔어요? 저 자다가 밥 먹고 지금 양치하고 왔어요 양치하고 네 여자친구 제가 트와이스 브이앱에 나오게 될 줄이야 나오셨어요 아 다 나오셨어요? 아 아까 남자친구 이러고 갔는데 우리가 남자친구 그러면 저는 추천해 볼게요 그래요 안녕 안녕 어? 상태가 원활하지 않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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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눈이 왔다니 좀 부끄러운데요 생이는 지금 수정 중이에요 생이는 지금 수정 중이에요